신라의 시조 박혜꽃에는 불구네라고도 하며 왕호는 거서간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라 육부촌의 한고신사령부 고허촌장 소벌공이 어느 날 숲속에서 말우름소리가 들려달려가 보니 백마가 커다란 알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마를 사람을 보자 알을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육부촌장들이 그 알을 거두었는데 알 속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습니다. 육부촌장들은 그 아이가 박처럼 커다란 알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박실화하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뜻에서 혁거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십여살이 되자 기골이 준수하고 뛰어나게 총명하여 육부촌장들이 그를 주대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리하여 박효코세는 기원전 57년 13세 어린 소년으로 임금이 되어 서라벌의 도불 정하고 나라 이름도 서라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용이 몸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의 소녀 아령을 왕비로 맞아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면서 어진 정치를 폈습니다. 기원전 37년에 독 이름을 금성으로 고치고 대걸의 궁성을 쌓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하게 다쳤습니다. 기원전 28년에 낙랑 군사들이 침범해 왔을 때 낙랑 군사들은 신라의 백성들이 밤에도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들에는 곡식 터미가 즐비한 것을 보고 도덕의 나라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물러갔다고 합니다. 혁코세는 일본에서 귀한 호공을 마한에 보내 칭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61년 동안 왕으로 신라를 다스리다가 승하하였으며 왕릉은 경주시 남쪽에 있는 사릉입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